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준입니다. 네. 이동욱입니다. 올 한해 여인의 향기에 보내주신 사랑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네. 네.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네. 엄기준씨에게 보내주신 사랑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드려요. 휘립씨도 인사하세요. 제가 아까 했어요. 아, 했어요? 그럼 나와. 아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네요.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.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,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